안녕하세요 솜선왕입니다 오늘은 저희 딸이 주로 신고 있는 신발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에나 그 스니커즈 매니아다 보니까 딸내미 좀 거의 안싫어 보이는 신발이 없어요 많이 신었는데 그 중에서 보낸건 보낸건 주변에 많이 나눠주기도 했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신발들 몇 켤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충 눈에 보이는 거를 모아왔는데요 사실 아기들이 딸이다 보니까 많이 신는 건 구두 같은 거잖아요 이런 구두들은 이제 아내가 원해서 소아한테도 좀 여성스러운 거 신기고 싶다 그래갖고 산 건데 그 이외에 많은 아이들이 주로 많이 신는 거 이걸 거예요 슈퍼스타 360이죠 오솔라이트 인솔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푹신푹신하고 이게 제가 신어보진 않았지만 딱 만져봐도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워요 아웃솔도 많이 지금 마모가 됐는데 이거 꽃무늬 슈퍼스타 360은 저희가 사이즈별로 여러 개 구매를 해서 딸내미가 운동할 때나 뛰어다닐 때 많이 신고 있어요 이거는 강추에요 강추 뭐 디자인 이런 걸 떠나서 아기들이 신기에 가장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나이키 슈즈도 제가 나이키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나이키도 운동용으로 이렇게 샀는데 이 나이키의 그 프리 시스템 있잖아요 이 아웃솔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이런 프리 시스템이 적용이 된 신발입니다 이거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좀 필요한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컨버스 이거 되게 예뻐요 쿠션은 전혀 없고 그 뭐랄까 좀 헝겁이라 헐렁헐렁해서 아기들 발을 지지하지 못해서 실용성은 떨어지는데 딱 보다시피 정말 예뻐요 자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조던 원 브레드 모델 대용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코트 버러우인가 그 모델일 거예요 이 모델이 사실 제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모델인데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에어조던 원 이거 보면서 우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면 아까 코트 버러우는 없었던 윙 로고가 여기에 있어요 윙 로고도 있고 여기 앞에도 속박스도 빨갛고 아웃솔도 빨갛고 조던 원 브레드 컬러죠 사실 정확하게는 브레드가 아니고 이게 아마 조던 원 펫이라는 모델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른 사이즈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완벽한 브레드 컬러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신고 있을 때 건빨 컬러다 보니까 조던 원 브레드 요즘에 밴드라고 부르죠? 브레드 컬러를 이제 가지고 있는 모델이죠 굉장히 되게 어렵게 구해서 딸내미가 잘 신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랑 같이 맞춰 신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완벽한 조던 원 브레드 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아이랑 신고 있으면 와 브레드가 애들 보존도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모델이에요 구하기 진짜 힘들었는데 안타까운 게 제가 신는 브레드 컬러는 뒤에 이렇게 X가 붙어 있잖아요 얘를 X를 그려주려고 했는데 뒤에가 점프맨 로고가 이미 붙어 있어 가지고 똑같이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어맥스 이거는 선물을 받아서 이거 되게 예쁘게 잘 신었어요 이게 귀하신 분이 아이 이렇게 선물해 주셨고 이것도 굉장히 잘 신었습니다 에어맥스 맥스가 있어요 뒤에 맥스 에어가 뭐 이게 진짜로 성능을 발휘하겠냐만은 어쨌건 에어맥스도 잘 신겼었습니다 시카고 모델 보고 이거 우와 이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에어조던 로고 있고 시카고 모델이죠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서 딸내미랑 이것도 최근에 잘 신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델 일단 딴 건 치우고 그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기는 한데 이 모델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저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지부스트 350 터틀도브 임펀트 모델이에요 제가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예쁘기도 예쁜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아이한테 사줄만 해요 물론 가격은 사주만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비싼데도 아이한테 사주는 이유는 저희 딸내미가 이 모델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딸도 선호도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신발들을 신겨주면 특히 조던원 같은 거를 신겨주면 좀 딱딱해서 힘들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모델을 신으면 너무너무 편안해 있거든요 이지부스트 350 그냥 작은 거예요 어른들 사이즈에 제가 지금 어른들 사이즈 안 갖고 와서 비교를 못 해 드리는데 자료 화면으로 같이 신은 장면은 잠깐 보여 드릴게요 똑같은 박스를 가지고 있고 크기만 작습니다 오픈해 보면 속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속지도 똑같아요 잘 만들었어 진짜 이지부스트 터틀도브입니다 아유 좋아 자 이렇게 저는 이미 애기 신겨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택을 끊었는데 아디다스 코리아 택이죠 그리고 터틀도브 빼볼게요 자 아디다스 터틀도브입니다 자 이거 어른 사이즈랑 정말 비슷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색감이 100%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걸 권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 니트 소재가 아디다스 프라임 니트라는 소재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물론 아디다스 슈퍼스타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물론 실용성 굉장히 좋고 훌륭한데 이 녀석도 굉장히 훌륭해요 아디다스 360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거의 다 신고 다니니까 좀 흔한 느낌인데 이 모델은 흔하지가 않죠 어쨌건 이 프라임 니트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솔 유닛이 어른 거랑 똑같아요 제가 진짜 놀란 게 그건데 보통 에어조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어조던 모델은 위에는 똑같은데 솔 유닛이 달라요 솔 유닛이라는 건 미드솔하고 아웃솔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이 솔 유닛, 쿠셔닝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된 것들은 아이들 거에서는 다 빠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어른 모델이 케빈 듀란트 모델이라고 해도 그 밑에 아기들이 신는 신발에 케빈 듀란트의 에어가 깔려있진 않다는 소리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근데 아디다스에서는 이지부스트를 만들어낼 때 부스트를 박았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이거 처음에 보고 이거 그냥 모양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솔 유닛, 미드솔의 경도 단단하고 부드러운 경도가 어른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진짜 물러요 애기들이 신으면 진짜 푹신하겠다 저도 이지부스트 350 V1 모델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드러워요 거기에 부스트가 쑥쑥 들어가요 누르니까 완전 푹신합니다 즉 애기들이 발로 밟았을 때 이 부스트를 가장 발바닥으로 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수화도 저를 닮아서 발볼 넓고 발등 넓어요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아요 조던 모델 같은 걸 신으면 조던 모델이 아기들 거는 발볼이 좀 넓게 나왔는데도 단단하니까 이렇게 신으면 이렇게 발을 몇 번 움직여 보고 불편해요 자꾸 벗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저는 조던 좋아하니까 사진을 찍을 때만 같이 이렇게 찍어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수화는 조던은 잘 안 신어요 솔직히 이지만 거의 신고 다니는데 본인도 신발 이렇게 고를 때 보면 항상 이지를 이렇게 들어갖고 이거 자기 신겨달라고 해서 자기가 신어요 신은 다음에 계속 발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그걸 보면 되게 흐뭇해하거나 되게 행복해하거나 발을만 움직이거나 이걸 신었을 때 굉장히 잘 뛰어다니고 바깥에서 되게 행복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신발의 어떤 부드러움이나 자기한테 편한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부스트가 사용된 거니까 어쨌건 부스트 사용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디다스에서 최고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인 부스트를 아기 버전에도 탑재해줬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디다스 일 잘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나이키를 좋아하고 조던 모델들을 조금 더 좋아해서 프리미엄 모델들은 조던 라인이나 나이키 모델들을 좀 더 많이 구매하고 했었는데 이거 보고는 진짜 놀랐습니다 조던이나 루나라든가 나이키의 전장 줌웨어 이런 것들을 아기들 신발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얘네들은 부스트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줬는데 그중에서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아기들 모델 라인에서 울트라 부스트가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지다스 최고 코셔닝 테크놀로지인 부스트를 맛볼 수 있는 건 아기 신발에서는 이지부스트뿐이다 350 V1 모델도 있고 V2 모델도 있죠 터틀더부도 파이럿 블랙도 수아가 어릴 때부터 계속 신었어요 그래서 좀 비싸도 수아가 워낙 좋아하니까 등골 휘어가면서 사이즈별로 다 샀던 것 같아요 애기때부터 정말 조그만한 요만한 사이즈때부터 수아 계속 신고 걸어다니니까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신기고 있습니다 아휴 이것까지 이제 작아지면 다음에 어떻게 사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뭐 아니다스 관계자분도 혹시 보고 계시면 울트라 부스트라도 좀 만들어주세요 애기 모델로 아 이지부스트 사이드 좀 많이 만드시든가 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품도 있어요 가품 자 이거는 속지 말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 모델은 뭐냐면 제가 구입을 한 모델이 아니고 이 이지부스트 터틀도브가 정식 출시되기 전에 제가 워낙에는 스니커즈를 좋아하니까 미국에 계신 분이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구했다고 그래서 당시에는 와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 뭔 차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같은 모델인데 사이즈 크기는 좀 양해해 주시고 이거는 애기때 수아가 받은 거라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프라임 니트에 독특한 패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힐탭 그 다음에 뭐 신발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느낌인데 얘도 뭐 부스트 형태가 뭐가 좀 있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뭐냐면 일단 패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 제가 성인 사이즈를 갖고 올 거 그랬어 안 갖고 와서 죄송해요 이 이지부스트 성인 모델을 보게 되면 이 패턴 흐름이 일정해요 이렇게 이렇게 빗살 무늬가 일정하게 가는데 아이들 무늬는 중앙에 있는 스티치 바느질을 중심으로 모여요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이게 정품이예요 이제 가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허접하죠 당시에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정가품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게 아 그리고 신발끈도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신발끈 근데 이지부스트 정품은 좀 얇아요 아기들 신발끈은 속지 마세요 혹시나 살 때 그리고 힐탭 같은 것도 뒤쪽은 어른들 정품하고 똑같이 얇아요 여기가 근데 이 가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습니다 대충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안쪽도 정품은 실제 어른 사이즈와 동일하게 약간 검정색이지만 녹색 빛깔을 살짝 띄는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가품은 그냥 검정색입니다 그냥 검정색이고요 무엇보다 솔류닛이 정품은 부들부들 푹신푹신인데 이거는 그냥 단단해요 딱딱합니다 부스트도 그냥 모양만 부스트지 눌러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지부스트 터틀도브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스니커즈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에 막 검색하잖아요 구하기 좀 어렵거든요 정품이 아무래도 조금 풀다 보니까 그래서 구하다 보면 이런 제품들을 정품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스니커즈에 관심이 있더라도 애기 신발의 터틀도브 정품은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가품 구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속지 마시고 구매를 하실 때 가품은 제가 산 게 아니라 얼마에 판매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예쁘다 모양은 예쁘죠 모양은 예쁘다 하더라도 단단해요 애기들이 신었을 때 발에 건강이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서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셔서 혹시 사주실 분들은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딸한테 좋은 거 신겨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 상처받으실까 봐 보여드려봤습니다 저 선물 좀 드릴까? 이즈부스트는 지금 신고 있어서 선물로 드리긴 그렇고 이 두 개 제가 조던하고 나이키 좋아하잖아요 구하기 힘든 모델이에요 이거 어떻게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아 이거 선물로 좀 아까운데 아깝더라도 유튜브 영상들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요구해 두 켤레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사이즈는 알려드리지 않고 저기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위해서 함께 스니커즈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함께 아이가 신은 신발의 사이즈를 좀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제가 그분들 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추첨해서 에어맥스 한 켤레랑 에어조던 원 브레드 모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모델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상 거의 보기 어려운 모델인데 이렇게 가족으로 신으면 이야... 최고네요 이건 진짜 최고입니다 지금도 내가 이걸 왜 선물로 내놨지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위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창에 응모해 주시고 뭐 제 채널 구독자 많지 않잖아요 한 1000명, 14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500명도 안 되는데 뭐 다 응모하시는 것도 아니고 댓글에 사이즈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선물로 짠 하고 에어맥스와 브레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리뷰와 선물들 가지고 가끔 선물 드릴게요 어른들 사이즈 거라도 가끔 이렇게 선물로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